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유라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만북이를 뵙고 왔습니다 집이 정말 더럽죠? 놀랍게도 매일매일 치우고 있는 곳입니다 애가 너무 활발해져가지고 저 뒤에 보시면 물 보이지 않습니까? 저게 놀랍게도 어제 쇠물을 받았거든요? 매일매일 쇠물을 받아주는데 거기서 맨날 노느라고 지쳐보내셨습니다 그럼 만북이의 먹방을 한번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봉 오늘 만북이 밥은 치커리와 뾰봉 요거는 밭에서 바로 또 한번 봅니다 겉지커리와 꼬다리 마지막으로 얼굴만한 케이입니다 이렇게 냅두면 만북이가 와서 밥을 먹을 거예요 계란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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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